수집기술을 올려서 업그를 더욱 수월하게 하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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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우리편이야 우리편이야 그건 우리편이고 뭐야? 뭐 뒤에서 계속 쟤 뭐야 나이스 사람이 원숭이야 이건 이게 찰흙으로 하는건데 양손 몽댕이가 아마 북쪽 찰흙이 많이 모자랄거에요 14개나 모자란 너무 쎄다 인간적으로 갈고리발톱을 타고 올라가서 독수리 둥지에 희귀한 깃털을 모아오세요 음 오 멤머들을 구한뒤 올라타서 우담쪽 사냥꾼무리를 질밟으세요 여기 재밌겠다 아 동굴곰 동굴곰 근데 너무 쎈거 아니야? 5피인데? 아 이거 먼저 하면 재미가 없겠다 저거 방금전에 한거를 깨고 음 뭐야 저 방금전에 한거 여자걸 깨고 다른 다음거 퀘스트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해야되겠다 곰이 사람을 밀어서 삭제 곰이 사람을 밀어서 삭제 흐하하 동굴곰은 왜 저렇게 클까? 좃게 any space 정돌리겠어 그럼 너 그 두개골 모양 그대로 여는 수가 있어 얘는 밖이 더 따뜻한데 안에서 불 뜨면서 연료 낭비하고 있어 뭐하는겨 어? 핏빛 송곳니 검치 호랑이 사냥 허어어 하아 드디어 뭐라 그러는거야? 뭔 노래야? 뭐? 뭐? 다 뒤졌수? 자, 이 게임 최고 OP 핏빛 검치 호랑이 잡으러 가봅시다 자, 출발하기 전에 어디야, 여기? 자, 친구들과 얘기를 좀 나누면서 화장실 갔다가 자, 시작해볼까요? 핏빛 검치 호랑이 잡으러 가봅시다 야, 후방, 후방 주의 아이, 아이, 가려져 있네, 아씨 가자 가자 아 아 근데 어떻게 바로 옆이네? 신기하게 내꺼, 내꺼 집어넣어야지 슈라스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이거 가면서 찾는 거 아니야, 이렇게 가깝지않아? 휠터검은 탈수가 없잖아 어우 진짜 검치 타고 가야되겠다 미끼 넘쳐 흐르지 호소리는 성가리 오비야 인간일때는 무시하고 댐비다가 검치 타자마자 다 도망치네 오야 어디야? 근처에 있다고? 근처에 있겠지 여기 맹 처음에 못 모르고 왔던데 거기다 그지? 하이브로가? 하이흐로가? 스카이림 거기랑 똑같다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림대네 여기 여기 놀고있어 그럼 갔다올게 그치? 하이스로가? 동굴을 탐사하세요 야 별거 아닌데 되게 긴장되게 하네 사람은 동굴은 못올.. 못올거 같은데 여기 소환 안될거 같은데 자 뭐 만들 수 있다고 계속 뜬다 야 마을.. 아 오두막을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고 강화보상2? 극강증폭 요리법? 희귀한 아이템? 희귀한 아이템 구하라고 마을.. 이거 업그레이드 해줄까? 응 그래.. 그래 업그레이드.. 아이 미친.. 할거 없구마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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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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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나올거 같은데? 핏핏 검치 호랑이 저 왼쪽 위에 얼굴 봐바 치토스 그거 같다 흠.. 흠.. 치토스 얼굴 같네 따아줘 따아줘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 이래서 어두울때 물 들어가면 죽는거야 민지 아랜지 구분이 안돼 어렸을때 따좀 많이 갖고 놀았지 왜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처음에 튜토리얼 때 내 내가 눈 질렀던 애구나 뭐야 얜 위대한 짐승 중 일부는 길들이라면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사망하고 위대한 짐승의 입은 피해는 다음 사냥까지 이어집니다 저장 가자 아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요 길로만 이렇게 걸었어 아주 귀요미네 아이고 저 아래에서 또 사고 쳤는데 이쪽으로 갔다고 나오는데 뭐야 이리 뛰었을 일 없잖아 아니 이리로 갔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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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야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그거 먹어 먹어 옳지 옳지 맛있어? 맛있어? 오르스의 모든 동물을 긴장케 하는 용맹한 오소리는 사망한 후 한번 스스로 회생하며 독의 면역력이 있습니다 어 힘 개좋네 밤에 출발했는데 낮됐네 오 어디로 간거야? 으 소리 들리는데? 저기다 오 야 고마 빨리와 그렇지 점점 가까워지는거 같은데 윈자족은 약간 과학이나 뭔가 지혜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막 뭘 잡고 이런다 그러면은 우담족은 힘으로 막 다 찍어누르고 죽이고 막 이런 역할이네 이 게임에서 아우 쟤 왜 저렇게 신났어 그냥 초음만 보면 신나가지고 방방 뛰네 그냥 곰탱이 어디가냐 어디가냐? 야 발자국이 사라진거 같은데 여기다 하이 하이 발이 그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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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